네, 이번에 풀어놓은 문제는 2016학년도 수능에 이어 8번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이번 문제는 함수 y의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나와있을 때요. 뭘 구하라? limit x가 마이너스를 좌극한 fx와 limit x가 0에 대한 우극한의 fx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죠. 우리는 이 그래프를 따라서 결국에는 마이너스를 좌극한 0에 대한 우극한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해볼까요? 따라서 마이너스를 좌극한의 마이너스부터 왼쪽에서 이 그래프를 따라서 쭉쭉쭉 가다가 그 마이너스에 도착했을 때의 y값을 읽어내시면 돼요. 따라서에는 얼마가 되겠고요? 1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0에 대한 우극한도 0보다 오른쪽에서 이 해당하는 그래프를 따라 쭉쭉쭉 가다가 도착하는 y값을 읽으면 되겠다. 됐죠? 따라서에도 얼마가 된다? 1이 되겠구나.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더한 얼마다? 아, 2다. 이렇게 만족하는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